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 병상이 빠르게 소진되자 재택치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집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이 400명이 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없는지 점검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시작된 강원도의 코로나19 재택치료. 지난 11월 26일 정부의 재택치료 의무화 조치 발표 석 달 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 사이 초기 10명도 안 되던 재택치료 확진자가 최근 일주일 새 전체 확진자의 절반가량이 재택치료를 받을 정도로 보편화됐습니다. 그렇다면 전화로 관리하는 지금의 재택치료 시스템에 문제는 없을까. 그동안 재택치료를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1천 명이 넘는 확진자 가운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옮긴 환자는 71명. 다행스러운 것은 이들 가운데 위중증화가 진행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결국 630명이 별다른 이상 없이 재택치료를 마치고 격리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동거인 감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자와 공동으로 격리됐던 522명의 동거인 가운데 5.9%인 31명이 감염됐습니다. 의사들이 재택치료가 아니라 재택관리라며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강원도는 이 같은 동거 가족의 감염을 우려해 재택치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해오던 재택치료를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원주 3개 병원에 이어 이달 안에 춘천의 2개 대학병원까지 재택치료 관리를 맡길 방침입니다. 특히 재택치료를 하다 증상이 악화되는 환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는 단기 외래 진료센터도 춘천과 원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을 책임지는 재택치료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의료체계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세심한 수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학일입니다.